서울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길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공공장소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만든 서울시 조례를 폐지하자는 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우길기는 일본이 태평양 전쟁 기간에 사용한 군기이자 일본의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전범기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김기령 서울시 의원은 어제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발의했고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회 의원 19명이 발의에 찬성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미 시민들에게 반제국주의 의식이 충분히 함양돼 있고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에 대해서도 거부감을 가지고 있으므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에 대한 공공사용 제한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 판단된다고 제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교육과 홍보를 통한 시민들의 역사인식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의회 다수당이었던 지난 2021년 1월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제한 조례가 공코됐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 서울시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를 비롯해 시의회 사무처, 시 산하 투자기관, 출연기관, 출자기관 등에는 우길기가 걸리지 않고 우길기를 판매하거나 전시하는 것도 금지됐습니다. 또 서울시는 우길기를 공공장소에 전시하는 행위자를 퇴장시키고 직접 철거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번에 이 조례가 폐지되면 우길기가 서울시내 공공장소에서 전시되더라도 서울시 차원에서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어지게 됩니다. 민선 8기 서울시의회 정원 110명 중 국민의힘이 75명으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35명을 압도하고 있는 만큼 오는 19일부터 열릴 제323회 임시회에서 이 조례가 폐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공고기관, 서울시 차원 100명 충전 2020 대전 배하고 폐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감사합니다.